하하핫핫하! 품이 되어 전부 다 내꺼야! 짱김마나? 운냥냥!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죽자 다이어트 할꺼야! 어? 뭐야? 벌써 밥이 다 떨어졌네? 누가 다 먹었지? 누구긴 누구야? 네가 다 먹었잖아 심봉수! 밥만 죽날꺼면 나가버려! 쓰앗! 그렇게 심한 말을? 아빠 미워! 가출할꺼야! 밥 대되면 들어올꺼면서 무슨 가출이야! 쓰앗! 누구야?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많이 먹어둬야하는데! 으으 배고파 여기가 어디지? 하하하! 레인보우프렌즈세상에 온걸 환영한다! 레인보우프렌즈세상? 그게 뭔데? 주황이와 주황색 먹방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우와! 주황색 먹방대결? 정말이야? 나 마음껏 먹어도 되는거야? 좋아할 때가 아니야! 먹방대결에서 네가 지면 주황이가 너를 잡아먹을꺼야! 쾅쾅! 우와! 먹다가 죽는게 내 꿈이었는데? 잘 됐다! 그럼!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지? 1라운드는 주황색 뿌링클 핫치킨 10마리 먹기다! 어머머! 뿌링클 핫치킨? 진짜 다 먹어도 돼? 너무 좋아! 쾅쾅! 시작! 쾅쾅쾅쾅! 으악! 이런 미친! 뼈까지 다 먹으면 어떡해! 으악! 말도 안돼! 살만 먹고 깔끔하게 뼈만 뱉어내다니! 쾅!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진짜 각오해라! 2라운드는 당한에 가득한 오렌지맛 타리보 구미배워 먹기다! 10분동안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거야! 어머어머! 당한가드 구미배워라니! 너무 감동이고 설렌다! 설레지마! 주황이가 이겨서 널 잡아먹을거야! 쾅쾅! 시작! 주황! 다 먹어치워서 녀석을 참교육해줘라! 쾅쾅쾅! 쾅쾅쾅! 쾅쾅! 구미배워 전부가 내거야! 크앗!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2라운드 베어를 다 빨아들이다니! 신상 회전청소기냐? 크! 졌다! 그냥 가도 좋아! 니 동네엔 왜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거야! 주황아! 어서 가자! 응? 주황이가 어디갔지? 크앗! 나도 살려줘! 크앗! 주황이가 왜 니 아가리에 있는거야! 크앗! 주황이 돌려줘! 아! 왜! 주황색 먹방이라며! 주황색 도마뱀은 처음 먹어본단 말이야! 거기서! 먹방 돼지인간아! 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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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앗!